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는 샤틀랜드 10독이고요. 동생 3장. 형, 책봉이 입니다. 둘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책봉이는 되게 형처럼 늠름하고 좀 염전한 편이고 회자는 보시다시피 조금 애교도 많고 발랄한 스타일이에요. 이거 강아지랑 인사소통할 수 있는 버텔이에요 오지 오빠 오지 오빠 오지 오빠 간식 좀 표정 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해요? 형 먹을 때 좀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옆에서 가만히 아무거나 치고 그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 어떡해 기다려 아휴 구독과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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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라면 하나예요? 애들 라면 끓여줄 거예요 앗! 어? 네! 아, 이렇게! 아, 이렇게! 뭐하는 거니?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뭐해? 다섯, 다섯, 다섯 다섯, 다섯, 다섯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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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달달한 배추 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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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벨어 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